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4.15 총선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의 힘을 모으자는 뜻이라며 국민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의 성과를 경제로 연결짓고,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 회복의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영 기자입니다. 4.15 총선 이후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 민의는 국난 극복에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난 극복에 전폭적으로 힘을 몰아준 국민의 뜻을 되새기며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부터 세계의 희망이 되는 나라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방역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제에서도 전 세계에 위기 극복의 절약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역의 성과를 경제로 연결짓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 회복의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K-방역에 이어 K-경제까지 위기 극복의 세계적 표준이 되겠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고 난국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범경제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중대본 체제의 본격 가동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비상시적으로 운영하고 대신 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중대본이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준엄함 명령을 받들어 정부와 함께 여당도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에도 지혜와 역량으로 경쟁하되 국난 극복에는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야당의 의견에는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KTV 유진영입니다.